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걸까요?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치료제는 없지만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.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 원칙을 발표하며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고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 치료제죠.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항바이러스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. 칼레트라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잠재적 치료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, 코로나19의 치료에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 치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핵심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특징에서 알 수 있습니다. 바이러스는 생존하기 위해 사람 세포에 침투하고 복제하며 증식하는데요. 증식한 바이러스가 숙주에게 감염 증세를 발현하고 또 다른 세포로 이동하기 위해선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방출돼야 합니다. 이때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인 핵산을 보호하는 단백질 껍질이 필요합니다. 이를 캡시드라고 하죠. HIV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캡시드 형성 시 사용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합니다. 이처럼 단백질 분해 효소가 억제된 HIV는 캡시드를 형성하지 못해 세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것이죠.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같은 원리를 가지며 단백질 분해 효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HIV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일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